으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그 게임 하는거 에서 에스 잠깐 설명해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설명 저거 실례지만 개구멍 님 4 아마추어답게 그러지 마시고 녹화 버튼 누르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룰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아 아 아스트라 Connor 여기가 엄마 채워 같았나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마추어답게 지날 inclか지 본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도 Cinnamon 눌러요 가자 녹화 버튼 이구요 아 이거 오늘 이렇게 또 2개 자기를 빛내주신 네 열병에 스트리머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런 말할 것 같으면은 때 현재의 마치 않기 objetivo 해서 거기 아...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번 채널에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알겠습니다 안녕...안녕하세요, 2번 채널에 계신 여러분들 Q를 누르면 라디오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Q를 누르면 이렇게 이 무전기를 쓸 수 있다구요 뾱! 아...안녕하세요, 저 후즈라고 해요 아...후즈님, 뒤지실 준비하세요 제가 머리통에 칼 꽂으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르네 채널로 가 습관종이야 도끼로 맞을 사람 그거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 아닌데 구멍님, 저 가면 됐는데 버섯 좀 갖다 주세요 어, 알았어 이따 가져갈게 도끼랑 같이 도끼를 왜요? 어, 그냥 그렇게 그냥 상처를 쬐야지 함부로 치료해야지, 도끼로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아, 저 갈게요 도끼로 맞을 사람 아, 뭐 왜 왜 가요 도끼로 맞을 사람 왜요 도끼로 맞을 사람 도끼로 맞을 사람 도끼로 맞을핳 insights 저는 그 두 분과 게임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도끼로 맞을사라 도끼로 맞을사라 디노야 여기 미친사람들이 쫓아와 약간 몰라 나 일단 도망쳐야돼 도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야 비켜! 총 쏜다 비켜! 비켜 내꺼야 먹지마 총 쏜다 개구멍 죽어 죽어 도끼로 맞아 야 뭐야 얘 왜이래 뭐야 얘 왜이래 도끼로 맞을사람 도끼로 맞을사람 도끼로 맞을사람 아 미안해 총을 안돼 아 왜케 사람이 많아 여기 아니 왜 총을 보고 안쫓으지? 미쳤나? 뭐여? 어 들어갔다 아네누구해요 잡자 , 아네누구에요 무먹님 구멍님 구멍님 왜 하이파이브 해 떠올게 스멜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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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맞았어요 제가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맞았는데 구멍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이게 실내 게임이란 걸 해봤거든요 네네 그거 하니까 어 뭐 실수를 하는 걸 하더라고 오픈한 수명률을 구멍님 미안하면 야자수열맥 하나 주시죠 아 야자수열맥 없어요 저 지금 여기 다 틀고 다니느라 야자수열맥 없어요 감수라 갑시다 그럼 유물 먹으러 가죠 유물 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정도 여기 제가 연건데 여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야 이걸 이걸 이렇게 해주네 어 괜찮구요 오케이 어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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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하나 있다 님들 랠리 몹 있어요 랠리 몹 랠리 몹 저 끝에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오케오케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아니 나 총돈놈어 어떡해 오케이 됐다 잡았다 초박님 비세요 아 내가 먹으라고? 오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분 드세요 저는 처음에는 희생하겠습니다 파파야 오케이 내가 이렇게 굴러 들어온 놀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파파야 없어요 저도 어차피 가서 유물 맞고 유물 맞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맞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탈출하면 되니까 맞아 나는 근데 난 이대로 탈출할 거야 내가 하하하하 그 길로 탈출한다 저클은 날 맞추지 못할 거야 저 아직 안탈출했어요 근데 여기 유물자국 있다 유물자국 있다 탈출 이미 한거 같애 아 혹시 그러면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저 생애 첫 탈출인데 가도 됩니까 먼저 탈출하십시오 고공님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야 총 총 총 야 총은 가지고 가 너 있어 가지고 있어 자 저 죽으세요 오케이 주세요 근데 왜 야 이거 왜 안와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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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지 어 누가 던져 누가 던져 누가 던져 칼 던진다 누가 간다 아하하하 아 어 뭐야 아니 비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하하하하 비부님 감염됐네 아 하하 아니 아니 뭐지 이게 하하하하 대신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보소씨 없더라고 그래서 죽었대 저희 비부님 왜 제 눈앞에 와서 죽으세요 근데 저 감염되시는건 상관없는데 제 눈앞에서 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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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이아이아이아 어 스포트라이트가 좋습니다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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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사람 다급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오늘 비부님 두명 티아하는거 잘봤습니다 비부님 곧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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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부님 저를 손출하시면 안됐었어요 어 저 바로 손질했습니다 아 남기모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화하여 하하 하하 어 어 사람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개성님 네 이 집안에 있어요 와보실래요 어디있으시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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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제가 감염 상태라가지고 어, 위험은 하지만 괜찮을거에요. 저는 알아서 잘 버텨볼게요. 아니, 개구멍님도 감염이세요? 네네 아, 너두? 나도? 오케이 아, 나도? 입에 내쉬는군요? 오케이, 좋아요 어, 왜왜왜왜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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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버섯 없는데 빨리 내려가서 먹을거 찾아야돼 내려 저 안살려주면 저 쫓아다닐거에요 네네네 아래, 아래 찾아볼게요 개구멍 살려주세요 네네네, 버섯 찾을게요, 버섯 찾을게요. 아래 있을거에요 쫓아다닐거야 여기, 여기, 버섯인가? 아니네? 응 근데 아직 안 터뜨려서 내가 터뜨렸어 이유님 제 앞에서 죽으면 안돼요. 버섯 빨리 찾아봐요 오오오오오오오 어ản 으오오오오오오오 으오오오오오피 벗어둘 찾아서줄게 이따라 봐! 벗어 찾아서줄게!! 미쳤네 여기 벗어둘 있다 벗어둘세요 여기 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벗어 벗어 도망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어 그거 먹으세요 그거 먹으세요 방금 여기 사람 있었던 데 일단 가볼까요? 우리? 왜 이렇게 자꾸 빨리 가요? 아니 원래 이렇게 가는거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왜 그래요? 네 절대 마저 버리고 가는거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미 팀이 됐는데 이거 같이 먹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어 의심을 하지 마요 의심을 저는 배신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였지! 배신 안합니다. 네네. 이혼님! 아직 살아있어요? 저희 살길은 각자 찾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플레이어건 찾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같이 먹어가지고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 이혼님 죽었다! 이혼님 죽었다! 오케이. 이혼님 미안해요. 다음번에 만나면 잘해줄게. 오늘은 너무 상세가 좋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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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쁜 자식! 그러지마!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초취될거 하세요. 아냐! 아냐!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우리 같이 살아! 그러지마! 안돼! 헤헤헤! 누가 저거 먹자! 저 스포! 형님! 이혼님 버리고 가시면 안됐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 근처에 있었네! 아... 아니 원래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이혼님이랑 같이 생기면 답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둘 다 감염돼가지고 같이 있으면 답 없어요. 그래서! 따로 찾은거지! 새로 살길을! 아! 나 울려도 제 손님! 나 그냥 권선징악한거네? 어! 와아아! 아! 나 군모님 죽이고! 구멍님 죽이고 미안해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나쁜 점 하나도 없어 진우야! 어! 나는 죽을만 했어! ㅋㅋㅋㅋㅋ 아이스형 아 아이고 우리 팀원 이호님 아니실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레저에 아 진우잖아 진우야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정판의 일은 정판의 두께 나는 구멍님 8번 8번 구멍님 8번으로 라디오 8번 저 다른데 파밍하고 있을게요 이짜 맞나요 음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저도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어림지락 해볼 수 있겠지만 전판에 저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이원님 안녕하세요 이원님 이원님 안녕하세요 이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판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때리지말고 지금 제가 이거 불렀거든요 아 불렀어요? 네 나오는거 총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를 쏘지 말아주신다면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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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딱 그렇게 죽었다? 어, 인간의 불신이 여기서도 피어나는 거지. 마지막 판은 원래 죽이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지난번처럼 하겠습니다. 일단 가글 이윤님은 확실히 죽입니다. 퀸톨님은 본인 의사가 거기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퀸톨님도 죽입니다. 아, 후주네. 난데. 후주, 안녕. 하이, 하이. 어, 안녕. 아, 후주 어저쩍. 근데 전판 좀 불쌍해 보이더라. 누가 됐던 간에 저와 함께하면은 우승은 제가 보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혼자 계속 저,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친구부터 만들고 좀 시작하대요. 어. 나는 근데 적이 많은데 내 친구 할래? 적이 많다구요? 어, 나 가글도 죽여야 되고 어머, 깜짝이야! 가글도 죽여야 되고 맞고 있어봐, 상쾌하고 있어봐. 어이, 뭐야. 괴물인 줄 알았어요, 몽님. 깜짝이야. 나 괴물 맞아. 하핳. 괴물 맞아.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들이아 변해버린건가요? 어, 인간인데 괴물이야. 아, 진우네? 진우야! 나왔어! 어? 진우야! 살려줄게! 아, 매도님이구나! 아, 매도님이구나! 진우인 줄 알았네? 아, 매도님이구나. 진우인 줄 알았네? 아, 매도님은 어떻게 할까. 매도님은 정의의 팀이었는데. 후즈랑 또 한팀 많이 온다? 아후즈야 맞고 있어봐 아 매도님 어떡하지? 일단 저희가 도와줄게요 아 원래 죽이러 온거였거든요 근데 매도님이네 후즈야 날 때리지 말고 이걸 때려야돼 후즈야 날 또 때린거 같애 방금 너가 고마워 미안해요 무엇보다 내가 더 많이 아픈거 같애 기분 탓은 아니겠지? 미안해요 미치 안보여서 자 우즈야 먹고있어 가면 됐다고요 매도님 네? 매도님 가면 됐다고요? 이거 주사들이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아직 중요하지 않아요 아껴두세요 아껴두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여러분 뭐 대단한거 한거 같다 아닌데 나이스 이러지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머리 땜이면 헤드샷있어 헤드샷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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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매도님 하나 들고실래요? 전파 단출하셨으니깐 우리 우리 가져갈까? 내게 네네네 그렇게하시죠 아님 한개 더 구해도 되고요 한개 더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래요로우니까 어? 여기 우리가 들어온 곳이죠 저쪽으로 향하면서 벗검 구해서 가자 미리 가보세요 부공님 네네네네네네네네 이거이거이거 우리 이제 세명탈출하는거 맞죠? 네네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 나 본님 쏘는 줄 알았어 어 저 또 있습니다 사실 오케이 뭐야 어 두개나 있다 두개나 있다 오케이 저 우선 하나 꽂을게요 저 사실 주사기도 있었어요 아 뭐야 많이 가렸잖아 후지야 하나 먹어 주사기 하나 먹어 여기 주사기 먹어 주사기 먹어 주사기 어디 어디 어 감사합니다 됐어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 세금 탈출하는거 맞죠 어 맞습니다 어이구 네 가지고 있는 전부 모든 패를 보여드렸습니다 우공님 탈출하려면 좀 빨간색걸로 가면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거 같은데 저기 보글 같은데 일단은 가봅 갈라면은 여기 다리 건너야되는데 여기 좀 귀찮음 왔다갔다하기가 저 피가 없어서 떨어지면 죽음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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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 어 사람있다 사람있다 어 사람소리 사람소리 누구야 누구야 이거 싸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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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쪽에 있어 풀쪽에 풀쪽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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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죽여 이 새끼는 죽여 가그야 가그 가그 죽여 가그가그가그 돌아가 돌아가 야 여깄다 총선단거 여깄다 이 새끼가 어딨어? 뭐야? 연막탄 푸셨다 에이 저기 숨었다 풀스팩 오케이 숫자 들려 달려그러 달려그러 연막으로 들어간다 아이씨 연막이었구나 나 공격력인 줄 알았는데 밖에있어 밖에있어 연막탄이었구나 몸 나왔다 어 아래에 내놨어 아래에 내놨어 아래에 내놨어 하지만 재태동기가 있다 재태동기 재태동기 재태동기를 기억해 재태동기 부조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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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야돼 이거 처리해야돼 아냐 괜찮아 저 세동기있어 재태동기 재태동기 여기 살리면돼 살리면돼 저 업무해주세요 네네네 저 풀이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제가 대신 뒤져드릴게요 아냐아냐 뒤지하지마 뭐야 이거 어떻게 살려 버섯 버섯이 없다 저 죽어요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바로 아래에있어 꼽핀 바로 아래에 꼽핀 바로 아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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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주겠어 꼽핀 아 꼽핀 아 꼽핀 빨간색으로 갑시다 빨간색으로 오케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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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로 와야돼 저기로 야 가그도 여깄어 가그 조심해 가그 어 어떻게 올라가요? 어?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누구누구누구 여깄다 여깄다 어 잠깐만 잡았다아 으어어어 안되다 맞다아 아 아아아아 잡았다아 우자 먼저 가아 허어어어어 아 에어어 gee кос 오케이 오케이 아아 개판 만드는거 극혐이요 떨어지시구요 아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리냐 하하하하 미안 안돼 누구야 이거 나 미켜 아 죽으셨네 매도님도 아니네? 딴 데 있는데? 아 강릉이 탈출했어 그니까 호주는 어떻게 됐어 하나 둘 아 됐다 이모 살려주는거구나 매도님도 개나빠 개나빠 아 됐다 이모 비켜 이모 올라갈거야 이모 올라갈거야 아하하하하하 아 호주는 탈출했지 그럼 됐어 아 강릉 돼지새끼 다쳐먹어라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가그 돼지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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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릉 왜 혼자 살아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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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리가 들렸다니까 강릉이 계속 있었으니까 JEFF 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하하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고고리 rent 하하하 아 합박은 합박에서 끝납시다 이제 이후에 이걸로 또 막 이러면은 넘기 그리고 가규들은 나와있어 어 맞아 가규들은 잠깐 여기 디스코드에 있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래 가규방 하나 만들게 가규방 그쪽으로 와 가규데지저씨가 우리에 바이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 부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